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곧 자랑 진짜 소중한 정말로 세소한 말들 틀린 시작이었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놓아졌을던 순간 저의 성인은 둘째 가정이 없게 더 열심히 해서 맞춰놨을 했었는데 사랑하는 우리께 사랑이란 단어의 자체만 굳이 봐보게 할 필요 없을던가 썩어져 젖어 가득한 이런 식구와 흔들돼 드렸다면요 I'm back 밥 먹던 치즈니 이제서야 끝이 내려야 해 All right 지켜보신 누군가 여기서 내려야 해 할 순 없지만 흐뭇되지 마 소원 없지 말고 끝이 맘밤 내로 계속 그리지 말고 아직 내리지 말고 끝이 내리지 말고 밥 먹던 치즈니 지켜보신 이제서야 해 지켜보신 지켜보신 지켜보신